이게 아빠가 해준 게 아니라서 뭔가 아빠의 사랑과 정성이 없어서 술이 부족하지만 너무 맛있어 고기, 그리고 오 레나 한입만 큰데요 여러분? 여러분 저 입 짱 커요 아시잖아요? 레나가 입이 진짜 커요 김치 한 번 더 아니다 고기, 여러분 저는 고기랑 김치 한 번 더 올릴게요 근데 얘가 못 버티는데요? 어머 자 한입만 한입만 할 수 있겠지?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데 얘네가 무너져요 그럼 일단 두부를 빼고 얘네만 하겠습니다 무너지지마 한입만 캡처하지 마세요 캡처하지 마세요 캡처하지 마세요 캡처하지 마세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뜨거워요? 오케이 오케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서 뱉을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피자에 너무 많은 시간에 몰두해서 맞아요 이 친구들 다 못 먹었어요 하지만 아쉽지만 저의 먹방은 여기까지였고요 너무 작아서 이 정도는 그래서 갑옷